저는 지금 헬스장에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. 친구랑 같이 운동하기로 했고 오늘부터 운동 안 하면은 벌금 내기로 해서 헬스장에 런닝머신을 뛰러 가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뭔 말을 더 해야 되는데 연애 나 올래? 우리가 우리가 위주였잖아. 야 쯤에 버리자. 운전파. 저희 오늘 화요일이고요. 나도 나 올래. 얼굴 나왔대? 어 나니? 가려. 성민아는 미리 안 나오고 있는데? 안 해줘 그러면 모자이크 하면 되겠네. 싫은데 안 해줄 건데? 나 왜 이렇게 잘 와? 나만 나왔네. 나만 나왔네. 맨대주만. 오지 미얀네 준비. 뭐하냐 얘? 아까만요. 뭐해 얘. 뭐 새총 날리기 아니야? 세총 날리기 아니야? 네. 저희들 탁 풀리고. 아니 난 안 들겠다. 이게 너무 좋아. 옥시옥시 해볼게요. 아웃 아웃. 하나 둘 셋. 점프. 아니야 안 죽어. 나도 했잖아. 나도 했잖아. 나도 했잖아. 셋. 넷. 아! 엑ㅏ. 아앗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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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보이시는 부스가 학생의 부스입니다. 저 저기서 일해야 돼요. 디미고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하는 질문 제가 다 받아줘야 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